태권둘 그러면은 안일이 붓혀서 해볼 까요? 놀 Devee가 이만 하고 보더니 시작! 놀 Geezlla 이만 하고 보더니 야 홍보야 니 계집 야이놈이 홍보야 야 이놈 문보야 니 기진 못쓰겄다 니 기진 못쓰겄다 당장 썩 버려라 당장 썩 버려라 내가 새 장갑 보내줘마 내가 새 장갑 보내줘마 내가 새 장갑 보내줘마 하하하하 진짜 형이 화끈해버려 이만한 카리스마 있는 형이 어디있을까 지금 세상에 시국소리가 나오지 아 그란디 아 그란디 저 운목에 있는 뻘건 저것은 무엇이냐 저 운목에 있는 뻘건 저것은 무엇이냐 화초장에 올시다 화초장에 올시다 그 속에 뭐 들었냐 그 속에 뭐 들었냐 은근 보아가 가득 들었습지요 은근 보아가 가득 들었습지요 그걸 날 도라 그걸 날 날 도라 그란에도 형님 드릴라고 복지어 놨습니다 그란에도 형님 드릴라고 복지어 놨습니다 내일 아침 하인 시켜 보내드릴 테니 내일 아침 하인 시켜 보내드릴 테니 내일 아침 하인 시켜 보내드릴 테니 그냥 건너 가시지요 그냥 건너 가시지요 에이 시식지 않은 놈 에이 시식지 않은 놈 밤새 금은 보아 다 내버리고 빙계만 보내려고 밤새 금은 보아 다 내버리고 빙계만 보내려고 아니다 아니다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 하였으니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 하였으니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놀부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곡하는디 잊어버릴까봐 왜곡하는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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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다 그렇지 어허fully 들이는 얻었네 얻었네 과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이겼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둘장 아니다 송장 구둘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거꾸로 거꾸로 이놈이 거꾸로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서도 모르겄다 부치면서도 모르겄다 장화 초장화 초장화 장화 초장화 초장화 장화 초장화 초장화 그 다음에는 초장화는 초장화 그렇게 해야 돼요 시작 초장화 그렇죠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 갑 갑 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갑 갑 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갑 갑 해갖 한 옥타브 차이 갑 갑 시작 갑 갑 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저그 집으로 들어가면 저그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합해서 합해서 시작 여보소 마누라 자 이것을 한 장 더 빼면 더 좋아요 여보소 마누라 이렇게 시작 여보소 마누라 그러니까 아까 여보소 하고 거기서 숨을 쉬어야지요 거기다가 커머를 딱 해놔 여보소 하고서 거기 도둑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야 마누라를 무려 한 장단하고도 여덟 박을 저기 뭐야 빼주는 거였니까 여덟 박이 아니지 여섯 박 한 장단하고도 여섯 박을 빼줘야 되니까 이놈의 것을 갖다가 여보소 하고 함을 쉬고 숨을 벗어서 벌어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서 저기 뭐야 부족하니까 저그 집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도 숨을 쉬어줘야 돼 한 번에 다 채우기가 그게 여보소 해갖고 그런 걸 하기가 뭐해 그러니까 거기서도 들어가면서 숨을 채워주고 여보소 해갖고 거기서 조금 밖에 안 갔는데 또 숨을 또 채워줘 왜냐면 길게 갈라니까 짧게 끊어서 두 번 숨을 푹푹 해줘야 돼 그래갖고 그 놈 저장한 놈으로 쑥 한 장단을 내리 한 장단 여섯 박을 뽑는 거예요 저의 집으로 시작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그렇게 빼줘야 되죠 그래야만 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가 어디 어디 그것도 한 옥답을 차이 어디 시작 어디 갔다 어디 갔다 그러죠 그리고 더 여기서 더 드라마틱한 것은 D와 갓 거기서는 무려 옥타브 차이가 아니라 옥타브하고 3도가 더 있어 옥타브하고 3도가 더 있으면 가 몇 도인지 알겠지 8, 9, 10 10도요 그러니까 겁나게 거기가 도약 비약 비약 심한 거지 비약 어디 어디하고 어디는 한 옥타브 차이 D하고 갓은 무려의 10도 차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널뛰기가 심한 거예요 심한 거야 어디 갔다가 그러기 때문에 저기 갓이 그냥 바로 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끌고 가는 음이지 갓 이렇게 되잖아 갓 그렇지 중간에 몇 도 정도에 해당하는 저기가 있냐면 브릿지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도 육도 되는 부분에 저기 뭐야 어디 해가지고 갓 해서 끌어올리잖아 거기가 육도 차이 솔리라는 음이 하나가 더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갔을 끌어올리는 거야 어디 갔 이거야 어디 갔 아니야 어디 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끌어올려 얼마나 과학적이야 이게 비록 도약은 심하지만 그렇게 알게 모르게 다 사이사이에 브릿지가 있는 거야 최공학적인 응 다 있어 그렇게까지 도약이 심하면 빠른 템포에서 숨 막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시작 어디 갔다가 그렇게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우루루루루루루루 쫓아나와 우루루루루루루 쫓아나와 여기 목이 있어 식임이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 어려울까봐서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쫓아나와 여기 했는데 어려우니까 우루루루루루루루 쫓아나와 그냥 그렇게 했어요 시작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부그러져차 나와 영접하는 게 돌이 골치 좌이 부동이 왠일인 거나 왠일인 거나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몹쓸 사람 몹쓸 사람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돌보마누라 나온다 놀보마누라 나온다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영감 오신 줄 영감 오신 줄 영감 오신 줄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내가 몰랐소 드러 갑시다 드러 가 드러 갑시다 드러 가 그러죠? 아이쿠야 어렵지 라잉 돌보마누라에서 하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돌보마누라 나온다 할 때 어 아뇨 두 번째 박에서 나와 들어 갑시다 드러 갑시다 잘했지 형님 아하하하하하 여보소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워야지 어디서부터? 마누라 마누라 집안으로 어른이 어른이 그래요? 네 집안 어른이 여기부터 네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집안 어른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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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 그거로 쫓아나와 우르르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좌이 부동이 왠지 린 거나 좌이 부동이 왠지 린 거나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돌보마 누라 다 온다 돌보마 누라 다 온다 영감 못 신줄래 몰랐어 영감 못 신줄래 몰랐어 영감 못 신줄래가 몰랐어 영감 못 신줄래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집안 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르 걸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좌이 부동이 왠지 린 거나 좌이 부동이 왠지 린 거나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돌보마 누라 다 온다 돌보마 누라 다 온다 영감 못 신줄래 몰랐어 영감 못 신줄래 몰랐어 영감 못 신줄래가 몰랐어 영감 못 신줄래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놀보 마누라가 놀보 마누라가 나와 여기는 빼버려요 어디요 두 번째 두 번 나오는데 놀보 마누라 나온다 놀보 마누라가 나와 아 못합니다 하나 하나는 없어 하나 없애야 됩니다 하나 없애야 됩니다 두 개 아닙니다 지워버립시오 두 번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놀보 마누라가 막 채워 약 올리고 나오는 기분 같아 아니야 이렇게 두 번 나오려면 그게 초압이라 해야 돼 왜냐면 사인을 올려줘야 돼 강하게 울고 나오는데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 해주면 그게 훨씬 그게 시작하는 효과가 있거든 근데 이게 중간에서 두 번 나오잖아 되게 만약에 뭐 제비 나올 때나 뭐 나올 때 되게 두 번씩 해 초압에서요? 네 초압에서 여기서는 들어갑시다는 두 번이잖아 어디? 영감 왔다고 들어갑시 그건 이제 또 끝나는 거니까 끝날 때 시작할 때 사인이 중요하지 응 걸어가는 장면 같다 들어갑시다 들어가 이렇게 응 그럼 그거지 그럼 이제 또 갑시다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와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르 걸어 쫓아 나와 용겨 버는 게 돈이 옳지 용겨 버는 게 돈이 옳지 좌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좌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에라 이사람 없을 사람 에라 이사람 없을 사람 돌보만 우라 다 온다 돌보만 우라 다 온다 영감 오신 줄 널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널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니 이제 여기를 쓱 붙여서 같이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붙여서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시작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르 걸어 쫓아 나와 용겨 버는 게 돈이 옳지 자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에라 이사람 없을 사람 돌보만 우라 다 온다 영감 오신 줄 널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들어갑시다 들어가 여기를 처음부터 붙여서 여기를 처음부터 붙여서 아따 된갑이다 눈을 심하게 가서 이러는 거 한숨 들어가서 자란게 안 자고 저렇게 아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목이 과네 목이 과라 오늘 너무 피곤해갖고 세상에 네 커피 찐한 거 두 사람 마시고 큰일 났다 우리 신대감님 신대감님 재밌어 잘 내려가 쌍꺼풍이 하나가 쪘어요 피곤해서 잘 내려가 화초장 시작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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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 소동 보르겄다 장 화초초장 아니다 장 화초초장 아니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까봐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김방이라고 하자 들어오면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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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지 우르르 우르르 가르쳐자 나와 우르르 우르르 가르쳐자 나와 음겨보는 게 둘이 옳지 좌이 부동이 웬일인 거라 에라 이사람 없을사람 놀고 마누라 나온다 능가 못인줄 내 몰랐소 능가 못인줄 내가 몰랐소 들어갑시다 들어가라 옆에 계시니까 내가 괜히 잘하는거야 막 묻혀가지고 막 가는거야 그러면 북을 전부 다 올려봅시다 북을 한번 쳐보게 우리 손 선생이 한번 해보시오 우리 회원님들이 북을 쳐야되니까 북을 한번 치십시다 중중몰이 소리를 반초장에? 예암 자 중중몰이 연습 제가 시작할때 하셔요 중중몰 연습으로 한번 해봅시다 동쿵따쿰다다쿵쿵척쿵쿵쿵쿵 시작 동 시작 동쿵따쿵따다다쿵쿵척쿵쿵쿵쿵 동쿵따쿵쿵쿵쿵 시작하세요 전장천장 아니다 아니다 전장천장 아니다 순상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검다 장화초 주장 하이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다 깜빡하여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다 소수심으로 들어가면 여보소 반우라 하아 하아 이 반 어른이 어디 갔다가 이 반이라고 와서 들어 보면 멀리치고 우르르르르르르 쫓아나와 흠 접하는게 우리 옳지 나 이 부동이 왜 일인거다 깨라 이사람 없을사람 아아 돌보바루라 나온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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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